아 아 아 아 그때 난 아 아 아 사람은 거짓말을 내는 좋아 아 그 사람과는 대결해야겠어요 아 하고 결심했을 때 아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야 저 사람과는 대결해야겠어 아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quien 저 사람은 너무 fuss이 Mr Gentile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거야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나만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예심했기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자 divis어야겠어 답변해야지. 하고 결심했을 때. 그때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. 이 사람은 이랬어. 저 사람은 저랬어.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. 이젠 이곳에 나홀로 남았다. 이 사람은 이랬어.